나이스게임TV 제닉스 이제는 제닉스랑 함께 안하고요 4부 나머지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화면 PD님 계신가요? 안 계신가요? 저 혼자 있나요? 아 계시네요 일단 조이 하고도록 할 거고요 일단 삭제식 딱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만 걸려서 저만 걸려가지고 저만 하게 됐습니다 미드 정글 하겠습니다 정글 걸리면 마스터 해야고요 미드 걸리면 조이 할게요 랭게임이고요 3연승은 아니고 1승 1승 반 1승 제가 걸릴줄 알았냐고요? 아니요 전 몰랐어요 나는 오늘 왠지 꿈자리도 좋았고 저 집에 가서 문명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개인 방송에서 문명을 배워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문명을 좀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륙에서 그 그 대형 옵션으로 해다가 대륙 그 대륙에서 했는데 재밌었는데 프랑스 놈이었나? 아무튼 어디랑 싸워서 재밌었는데 아 무슨 파크인가? 미션도 하고 종교 전쟁도 막 하고 재밌었는데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네요 숙소에서 아니요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뭐 밴하라? 카직스 밴하자 그 다음에 그분은 여기서 이거 이거 찍으셨고 궁궁의 오전 찍을 필요 없대고 기미남 주문자결 콩콩이 장인님의 룬특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아잇 잠은 자야 돼가지고 내일 또 그거 뭐야 그 뭐죠? 내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돼서 이제 가야 됩니다 내일 매치업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아 또 트위치 정글이야 아 피즈 피즈 되나? 피즈 됩니까 이거? 안될 것 같은데 리얼 카운터 아니야? 검색해보자 피즈 Q에 있으면 걸린다구요? 아니 잠깐만 아니 제가 수면 맞췄을 때 피즈가 2로 도망갈 수 있지 않아요? 아냐? 아닌가? 일단은 배리어 들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 악마 와드 아 재간둥이 먼저 빼고 수면 걸면 된다구요? 아 아 피즈 궁 맞으면은 죽는 건 알고 있고 궁으로도 못 피하잖아 돌아오니까 망했네 제가 여러분 빡 집중하겠습니다 오디오가 줄 빌 수도 있는데 리얼로다가 빡 집중하겠습니다 피해진다구요? 근데 피즈가 최대 사거리로 안 던지 그 요만큼만 던질 수도 있는데 멀리 던지지 않을까요? 멀리 던질 것 같은데? 근데 이제 피즈가 2를 딱 쓸 때 내가 궁으로 딱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데미지를 씹고 재간둥이 빠졌으니까 내가 수면을 딱 맞춘 다음에 뒤에 Q 빵! 이렇게 하고 아니 뒤에 Q 패시브 빵! 그냥 풀샷으로 잡지 말아주십쇼 옆에 아무도 없는게 너무 외로우니까 풀샷으로 어? 야스오 정글이네? 우리 정글은 트위치인데? 그게 그거지 뭐 풀샷으로는 잡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괴감들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넓었나요? 스튜디오 굉장히 넓네 우리 집보다 넓은 것 같은데? 어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되는데 접속하신 계정이 그 비매너 행위로 인해 현재 채팅이 제한됐어요 네 앞으로는 바르고 고운 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래가지고 제한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한 게임에 한 게임 욕했는데 물론 한 게임이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냥 아니야 이거 아이 잠깐만 감도가 장인님 감도가 나랑 좀 다른데? 자 감도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감도 좀 조절하겠습니다 마우스 어딨어? 아 여깄다 웃지 마세요 위에서 왜 무서워 아 왜 이렇게 웃어요? 웃지 마세요 내가 불쌍해 보입니까? 웃지 마십쇼 풀샷 잡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즐겁게 게임하고 겜방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는데 왜 자 여기서 장인님은 뒤로 딱 해서 딱 이렇게 어? 없어졌네 빨리 없어지네 어? 아 평타 치면 안 되는데 라인 밀리겠네 아 마스터 볼륨 아 오케오케 아 어 저 새끼 W 찍었네? 야 일로와 W충 일로와 아 아 어킥 딜교환 이득 나이스 역시 피즈는 2렙갱이죠 건방지게 가 W 먹고 아 개소는데 야 뭐냐? 아 아 야 이거 정글 정글 누구지? 정글 정글 누구야? 정글 정글 야또어? 아 왜 별풍선 안 나오냐?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아 아 피즈구나 아 아 쟤구나 아 깜짝이야 까꿍 오케이 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딱 여기서 여기서 오면은 아 안다 남았네 원거리 하나 지워주고요 건방지게 딱 저거 6렙 때 나 킬 잡을라 킬 만들려고 저거 살이네? 어 직관 안됩니다 나가주십쇼 저희 그 직관 안되거든요 어 나이스 저거 점화 야 키 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플래티넘입니다 여기서 딱 점화 나온거 보고 바로 그냥 이게 바로 플래티넘 에헴 누가 나를 골드라 하는가 에헴 아 근데 라인 빨리 밀어야 되는데 이거 아 라인이 안밀려 아 조이 구데기 챔이네 이거 에헴 이게 바로 플래티넘 아 라인 밀고 가야되는데 망했네 평타를 많이 칠거니까 광이의 검 포션 빨리 가자 아 근데 이거 얘가 궁 배우면은 쟤가 무조건 져가지고 아 조니아 살걸 아 감사합니다 메르시 브로우님께서 풀샷 잡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게 더 괴리감있으니까 자괴감드니까 옆에 제닉스 하버드체어가 함께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자괴감드 졌다 아 졌다 이거 아 아 수면 맞췄어야 되는데 수면 못 맞췄서 졌다 이거 망했다 바르고 고운 채팅 여러분 아 이거 맞췄으면 이겼는데 이 맞췄으면 내가 무조건 이긴거네 아 아 이 일자 잠 들어야지만 데미지가 추가 들어가는거죠 뭐야 뭐야 아 아 이거 망했네 킬 줘가지고 피즈한테 뭐야 얘 아니 너가 죽었는데 왜 불평불만해 아니 자기가 죽어놓고서는 아 나 6렙 언제 되냐 아이고 저 피즈 또 죽는다 저 피즈 또 죽는다 불 안주려나 어떻게 원거리를 맞추는거지 잠깐만 원거리에 추가 피해 잠깐만 아우 아 내가 뒤로 와가지고 이게 안되는 아 죽는다 이거 궁맞지마 전멸이 아직 없어서 오케이 이 빠졌고 아 미디씨에서 받아 먹어야겠네 아하 아하 아군 당해버리고 바보야? 내가 그런거에 당할거 같애? 아 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구 아구 뭐지? 탑 저는 이미 8분 10초 전에 핑 찍었기 때문에 제 잘못 아닙니다 저는 이미 8분 10초 전에 핑 찍었기 때문에 제 잘못 아닙니다 아 아 칩가드 신발 하나 아 신발 이거 안되는구나 가자 피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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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이브 당할 것 같은데 따이브 당할 것 같은데 이거 트위치가 봐줘야 되는데 여기 있나 아 저거 따이브 당하니까 트위치 봐줘야 된다니까 아 여기 있겠다 아 나 라인도 못 밀겠어 피즈 무서워서 아 너무 앞에 떠 크흠 아 이건 트위치가 봐줬어야지 제가 봐주는게 아니라 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 점심시간이네 하지마세요 아 뭐야 아 너무 아프잖아 궁 한번 나도 궁 한번 써보고 싶었다고 뭔 1승이에요? 한판인데요? 1승 같은거 아니고 한판이에요? 여러분들 1승 하려면 조이 안하지 1승 아니고 한판입니다 예 바탕 가보자 간다 아이고 직간네 하지만 여기서 쿠쿨방울 어 잡았다 어 이게 바로 둘다 잡기 위한 나의 큰그림이었다 짜식아 이게 바로 둘다 잡기 위한 저의 큰그림 아 제가 말했어요? 아 잘못말했네요 1승 아니고 한판이야 한판 아 잘못말했어 아 잘못말했어 한판이야 한판 원래 한판이었기 때문에 아 어렵네 조이가 아 야 하지마 궁은 드럽게 못쓰네 아이고 아 뭐야 이거는 아헤이 붙잡았다 이거 아아 아아 평타 안되면 잡는데 아 아 아 1승 아니고 한팔입니다 예 아 하아.. 하아..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썰..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되지 아 근데 아직 7대 10이라서 왜 7대 10이야? 트위치가 더블킬 먹어서 그렇구나 트위치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피즈도 올 것 같은데 오케이 공 뺏고 드립게 못하네 쿨..쿨 방울.. 아..점멸 하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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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라 하였다.. 오케이 살았고 하아.. 일단 야스오 전멸 뺏고 아 죽는데 이거? 여기 버티면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쿨 못써 바보야? 죽냐? 뭐야 아 지껍구나 바로 아.. 패시브 아 아니네 아.. 어 죽었다 어 죽었다 아.. 너무 노답인데? 아.. 아 스마트킥 빼야되나? 내가 스마트킥 빼고 아 이거 수면 이거요? 이거 조이 첫판인데? 원래 조이장이 님이 그.. 저 할 때 오시기로 돼있으셔가지고 제가 조이를 샀는데 안 했습니다 어 맞았다 잡았다 아아.. 딜 너무 없다 아 딜이 너무 모자란데? 아 딜이 너무 모자란데? 제가 조이를 샀는데 안했습니다 그러고 아 이렇게 개똥망이는데 좀 세네? 아 이렇게 개똥망이는데 좀 세네? CS를 이렇게 못먹었는데 좀 세네? 아 나 뭐.. 라임 먹을 데 없나? 이거나 먹어 나 이거 먹을래 작 learnt 친구야! 야 저거 어떻게 못하겠다 수업 궁맞으면 그냥 죽어버린 아 나도 모르게 써린 칠 뻔했네 나도 모르게 써린 칠 뻔했네 아 아 레넥톤 우리 팀이네 아 마너 없어 사라진 양피지 갑시다 아 미드템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야 이거 피즈 잡으면은 아 못잡네 아이 피즈 어떡하냐 누가 막냐 피즈 와 딜 봤어요 방금? 큐딜 하나 맞췄는데? 수면이었으면 죽었겠는데? 개사기 챔이네 완전 그러지 말아요 앞에서 맞아주고 아 아 보호막 있었는데 아 이거 전멸 써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딱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보호막 썼으면 전멸 딱 하고 딱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조이 재밌는데? 조이가 재밌는데 마스터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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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중국인인 척하자 아 아이디가 한국말이네 아 큰일났네 아이디가 한국말이네 그흠 아.. 말이 되냐? 아.. 투골도 못잡네 힐 썼네 솔라리도 썼네 와.. 아 루시안 끊어쓰가 할만했는데 아 이거 루시안 아까 잡았으면 좀 시간 버는 거였는데 아.. 1승 한다고 안 했어요 한 게임 한 게임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이거는 열심히 한 잔나에게 주고 아 아직 10게임이나 더 해야돼? 하.. 딜량은 왜 이래? 딜량 보여주세요 빨리 딜량 이거는 바루스 당선이네요 바루스에게 당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임 더 돌릴 겁니다 잡혔어요 하.. 하.. 자! 10만원 10만원에 한 게임 아 공식 방송? PD님이 도네이션 체크하시고 10만원에 한 게임 자 1분들입니다 20분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.. 아 나 이렇게 못갈 거 같은데 10만원에 한 게임 자 그냥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들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치업 10만원 아껴주셨다가 내일 매치업 때 아 머리 아파 어지러웠다 내일 매치업 때 아 일생 아니고 잘 말했어요 어딨지? 홍보하고 갑시다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서 어디 갔어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조이장인 아니야 이거 아니고 어딨어 아 여깄다 내일 프렌즈마블 매치업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룰 2승 솔직히 30만원까지도 할만한데 이제 100만원이 될 바에는 150으로 우리 합시다 150만원 도네이션 100만원 도네를 사장님과 함께 그래서 100만원이 딱 된 다음에 배그 배그 1이 이거 딱 걸리고 150만원에서 사장님 같이 하면서 5명이니까 1명을 집에 보내는 거죠 아 내일은 4명이에요? 깝이 아깝소 아무튼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이마스에 도네이션 많이 해주시고 매치업 때 도네이션은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이마스나 뭐나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다음주 장인어른도 다음주 장인어른은 제가 하게 된다면 지일 겁니다 지고 블루나를 시킬 거예요 농담 같죠? 진짭니다 난 지고 시인어로 지고 지고 감사합니다.